아이씨.. 이걸 들고 가야 돼요 헬스하고 난치질 않아 아 벌써 안 왔었어 모두 앞뒤 타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아이씨.. 다행히 헬스장에서 씻었습니다 여기는 어제부터 못 씻었어 아 깜짝이야 뭔 소리야 저거? 아버님 이상한 거 보신 것 같아 아버님 아버님 오늘은 저희 회사 직원분의 어머니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엊그절부터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 집에 가서 오늘 점심을 한 현장입니다 배고파 내가 집 앞에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 아 진짜? 가봤어? 집 앞에 가봤어 약간 그 약간 헐리우드 스타일 집이야 아 진짜? 사우스 아프리카 현지인의 집 집의 입구입니다 뒤에 산박 아.. 입구가 이래 멋있다 알프레드 블루템베르크 집이라는 이게 118차로 Ottimo 영이 밑으로 내려가면 돼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의 메이크업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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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합니다 아름다워 아름다운 아름다워 기약 집주인이신거에요 엘프라이다라고요 두 분의 남자친구 28년째인가? 조금 젊은 남자친구에요 연하! 모든 가족들 딸이구요 나탈리라는 딸이 그란트 그란트 부인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란트 부인도 있어요 한 번 말씀해주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패키지 패키지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피부입니다 네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히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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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어머님들이 목이 안들어오게 하는거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식기 보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 이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2 hours skim off the back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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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고마워요 바로 숨기 한사발 하는구나 좀 줄지마 좀 쌈파이 같아 이것 좀 봐봐 여기다 딱 하는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하는거 따라해야지 그만 들고요 아니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다든지 이쪽으로 기울여서 원래 숙을 먹을 때 왜? 내가 얼마큼 남한테 보여주는 거야 상대방한테? 아.. 아니 그건 아닌데 왜 난 그렇게 배웠어 후기에도 그렇게 배웠어 그러지 말라고요 일단 집에 디테일들이 너무 많다 이 와인 말도 있고 이런 것도 되게 골동편지러운 거 그리고 차이니즈 자기 같은 거 좋아하시는 거 여기서 요란 것도 있고 여기 굉장히 오래된 것도 갖고 온 거 같아요 테이블 맛이에요 테이블 중국 이런 물감들을 좋아하시는 거 가지고 이런 도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 다 프라운! 냄새가 정말 좋아요 다른 물감를 해볼게 와우 먹어야지 먹어야지 이 집에서 이 집에서 몇 년 지났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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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에서 좋아해요 아, 좋네 아, 좋네 여기 중간에 집은 4장으로 오우 이렇게 집은 한 장소 아, 좋네 저는 이 장소가 좋아해요 예, 나도 나도 좋아 나도 좋아 아, 좋네 이 장소 스타일의 장소 네 이런 집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니 우리 집도 스테인버그에 있는 집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게 또 다른 느낌이야. 이게 약간 그 홀 단지 같아. 전체 단지가 이렇게. 이런 단지가 있는 게 좋더라고. 시큐릭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저런 것도 각보여. 안 빌리버블.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이구야. 이거 잘 안 먹는다고 따로 이렇게 해줬어? 감동이다. 이야. 안 빌리버블. 여러분 이거 매일 저녁에 드시나요? 매일 저녁에 드시나요? 매일 저녁에 드시나요? 매일 저녁에 드시나요? 안 빌리버블. 내가 진짜 가졌어. 안 빌리버블.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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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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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아씨 엔진 씨엥 씨엥. 우리 DR. 잘했어? 여러분ply? 잘 안 하고 맛있어? 여러분. 선생님이 다 진ied? 나 타임에도 늦지? 아니 진짜. 아니, 그랬지. 아, 이게 가장 좋은 곳에 있는지? 왜? 왜? 그럼 이제 알아요 저희는 어제 주말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네... 좋은 곳이 좋은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곳은 모든게 좋은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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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어제는 여기 캡타운의 가장 worst 여기가 가장 worst 왜?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4시간 동안 도로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깜짝이야 엘렉트리시티 손을 씻지 못할 수 없어서 그리고 비가 없어서 인디아 인디아에 있었다 인디아에 있었다 하지 말고 재민이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 진짜 음식도 너무 맛있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집도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정말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 초대하면 뭔가 좀 더 가족적이게 되고 분위기도 좀 더 좋고 서로 약간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달까요? 저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이러면 약간 더 친근해지는 게 있는 거 같아 아무리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라도 비록 일을 같이 하지만 뭔가 패밀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 집이 Neighborhood? 이 집이 Alfred이가 Parece? 이 집은 Alfred이 집이 너무 좋아요 이 집은 너무 좋아 오, 제가 알겠습니다 아주 sı wey고 그리고 저쪽이 이 집은 플레이드 부분들이 오케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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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도 상탱해서 veulentler 때려줌 그런데 예, 괜찮은게 melding 이거 시청자 다른 제품을 보고 있는 그 제품을 보는 건데 다른 제품은 맞습니다 저는 패딩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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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정말 많은 돈을 지켜봐요 제가 알게돼요 엄마,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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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 네,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낮은 쉐딩! 진짜?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진짜? 이게 배터리? 그래서 그녀의 TV works 낮은 쉐딩이 낮은 쉐딩이 낮은 TV? 낮은 TV 그리고 왜요? 왜요? 핸드폰이요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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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ok, 그래서 she's a TV person big time, she likes her TV dressing room nice dressing room and the bathroom oh, I like it I'm just gonna open the games for you because they're cats oh, cats, they've got cats oh 방이 네 개 래 방이 네 개 래 swimming pool sorry, it's a mess down here very good oh, another kitchen another kitchen oh with snake plants oh, okay another smaller lounge oh 42 oh she's very friendly hello she used to be fat like me and now she lost all her weight I think she's, you know, when you get old she doesn't eat much she's a very sweet cat she used to sleep with my dad bedroom and there's a little kitchen for the maid room for the maid room nice, nice let's see so you see, just to give you an idea a house like this here 12, 13 million a house like this on Stenberg 35, 40 million really? that much? just five minutes away? just five minutes away wow you get a lot more value here but the problem with this estate the wind oh you can just stand here and look you eat okay but I don't feel cold here but Stenberg is a little bit cold in winter, you got the mask okay my son is swimming and swimming my son is swimming okay they're all eating and eating and eating here when I do it I'm not going to go to one day now is in the morning we're here We're at the minister we're here we're here and we're here we're here we'll have all the and see that they can go and see we're here so we're moving we're trying to set where we're here 뭐냐,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컨테이너가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를 쌓아놔야 되는지, 어디에 쌓아놔야 되는지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부사장님 지금 조금 예민해졌어. 아니 예민한 게 아니고. 아니 지금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온다. 지금 이게 6월에 나가는데 얘네가 오늘 지금 같이 쉐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팀이랑. 그러니까 우리가 창고를 제대로 된 걸 구하려다 보니까. 우리 물건이 들어갈 자리가 지금 없는 거지. 그래서 내일 이거를 뺀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2주 안에 걸쳐서 계속 빼기 시작할 건데 내일 좀 더 빼고 좀 더 빼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뭘 할 겁니까? 이번에 우리가 처음 시작이어서 한 7컨테이너 샀거든. 그걸 이제 쌓아놓고 여기다가 또 인버터랑 배터리를 쌓아놓고 이제 조그맣게 시작을 해보는 거지. 디스플레이도 해? 그건 생각 중이야.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제이콥네 가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모듈만 박스들만 이렇게 차차차차차 세워놨는데 막상 그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볼 수는 없었거든. 근데 나는 이제 하나 정도씩은 뭐 여기 밑에를 이렇게 좀 약간 개조를 해갖고 우리가 판매하는 모델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 핸드폰 사러 갔을 때 이렇게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해보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아 얘가 진짜 이렇게 생겼구나. 그치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그걸 직접 보고 산다 하니까 더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겠네. 어 마치 이런 거잖아 이제 샤넬 매장에 갔는데 그치. 가방이랑 이렇게 이게 뉴 시즌 컬렉션에서 막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잖아. 맞아. 이제 마네킹이 여기도 입고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어 나 이거 갖고 싶어하면 사이즈를 저기 뒤에서 꺼내오는 거지. 맞아. 약간 그런 식인 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재밌다. 그래서 우리 내일모레 이제 한국 가는데 이것도 정리해놓고 가야지 조금 이제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편하겠다. 우리는 이거를 해봤으니까 나는 지금 독일에서도 이거를 해봤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또 할 거고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창고 독일 창고 우리 되게 컸었잖아. 그런 것도 다 오르가나이즈 하고 뭐 재고 수량 얼마마다 이렇게 파악하는지 뭐 그런 짜잘짜잘한 거부터 일단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준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주고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인데 처음 해보는 거니까. 멋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아유 돼지 머리라도 하나 해갖고 돼지 머리라도 할까? 어? 돈이라도 꼽고 수리라도 깔아야 돼. 머리가 혹시... 하나 더 쇠가 Apostle 네. 나 위해 영업이 자, 우리 해볼까요? 우리 해볼까요?